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부안에 있는 변산 자연휴양림에 놀러왔습니다 내일모레 3월 1일 3일절이기도 하고 해서 2월 28일 연휴 끼고 이제 2박 3일 동안 여기서 지낼겁니다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요 너무 예쁘다 짐정리 다하고 나왔어 와 진짜 눈부시다 진짜 눈부셔요 눈부시지 어 눈을 못 뜨겠어 물 조심해요 오우 너무 예쁘다 오우 새소리 같은데 어머머머머머머머머 따개비야 따개비 드림아 따개비 아니야 이거? 여기 엄청 있어 그래 여기다 아니 이거부터 봐봐 이거 따개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 조개다 진짜? 따베기 새끼다 따베기 아니고 따개비 아빠 이거 봐봐 하희야 따베기 누구야 따베기가? 몰라 따개비 나 이거 한 번 따보고 싶어 아 좋다 아 좋다 아이콘다 아이콘다 오 하이 안돼 너 더 줘 게일이다 와. 옆에 바다 너무 멋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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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에에에에에엑 여기가 쌍계제 변산 쌍계제 라고 하네요 상과 바다가 둘러싸고 있네 여기가 심터래 심터 엄청 많이 연결되죠 와 이거 오픈하면 진짜 멋있겠다 올라가면 와 전망대 위에 높네요 파이팅 할 수 있어 얘 무서워한다 무서운게 아니라 아빠 손 좀 봐 할 수 있어 응 손 떼봐요 역시 용감쟁이 연결됨 간단하다 고마운 엄마를 닮는 일로 무섭다고 이러고 있어 나중에 드림이 애들이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이제 내려가자 드림아 밑에 한번 봐봐 하희야 밑에 한번 봐봐 하희는 어때? 밑에 보는 길 괜찮은데? 단체로? 하희야 밑에 한번 봐봐 하희야 밑에 한번 봐봐 엄마 나 왼발로 가? 편산 편산 딱 써있네 물 되게 잔잔하니 좋다 파도 자기 우리 언덕 보이죠? 아이들이 이제 신발을 갖고 해야 되겠네 뭐 괜찮습니다 썰매가 해서 올걸 와 모래 언덕에서 또 신나겠네 드림이랑 하희 뛴다 정대림 뛴다 우와 정광이 더 잘 뛴다 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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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